오늘은 베이컨잼을 만들어볼거에요. 베이컨잼! 베이컨을 잘라요. 한손으로 하긴 힘드네요. 베이컨을 약불에 볶아요. 열심히 베이컨을 이렇게 냅두고 거친 양파의 사투 후에 양파를 잘라요. 그 많은 양파를 다 썰었어요. 눈물이 나요. 재료는 다 준비됐는데 베이컨이 안됐네요. 베이컨이 안됐네요. 베이컨이 안됐네요. 베이컨은 됐고, 여기다가 버터를 좀 넣어서 마늘을 볶을게요. 마늘을 볶고, 그 담슨에 양파를 투척! 베이컨이 안됐네요. 언제까지 져야 하죠? 흑설탕 4 테이블스푼 메이플 시럽 4 테이블스푼 애플사이더 비네거 4 테이블스푼 근데 육식맨형 사과식종 아니라고 했는데 쉐리비네거 4 테이블스푼 4 테이블스푼 4 테이블스푼 4 테이블스푼 5 테이블스푼 5 테이블스푼 양파 국이 되었는데 계속 쩔어요. 뭔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, 드디어 끝났어. 뭐야, 노래... 뭐 볼까 얘 와... 예아... 음? 5 테이블스푼 5 테이블스푼